아저씨가 하나도.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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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들어가는구나. 지효야. 해볼게요. 그렇지. 실패. 쉬운 게 아닌가. 그렇지. 좋아. 그렇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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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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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얘는 뭐야. 얘 왜 다 잘해. 잘 되는 건 지효하고 안 되는 건 망설이. 맞아요. 잘 되는 건 다 하고. 예능이 필요해. 그러니까. 그래서 그 팀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. 그냥 제로야. 쟤가 얻고 쟤가 이는 거고 있어. 도전. 최악의 상황은 광수가 저걸 빼야지. 완전 예능적으로 이제 진짜 대박 날았어. 제가 이걸 또 방수는 충분히 할 수 있어. 너 할 수 있다. 고. 좋다 좋다.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. 그렇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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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성문들. 변경. 변경 님 하십니까 그다시기 합시다.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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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다니까. 내 속으로 너만 얘기하지 마. 왜 그래. 알겠습니다. 너 왜 그래. 나 왔어 경기야. 형님 이거 넣으면 적인 분이잖아. 아니 하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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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 팀에 나만 해도 형님이라고 하지마. 아저씨. 아저씨 제목이에요. 와 이거 대박이다. 우리나라의 아저씨는 딱 2명이야. 원빈, 누룩이 형. 원빈, 누룩이 형. 원빈, 누룩이 형. 누룩이 형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학팀 승리! 졸업입니다. 졸업식에서 안정맞습니다. 둘 다 똑같은 건데 색깔이 달라요. 색깔. 아 색깔만 따르구나. 근데 이게 더 화려하잖아. 비싸 보이네. 자 이게 번째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가져간단 말이에요. 예예예.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또 버즈포트 이랬는데 이걸 가져가. 이걸 가져가자고. 이걸 가져가자고. 길론적으로 이걸 가져가자고. 그렇지. 자 우린 이거 가져가겠습니다. 이거 뭐야. 우리 공식 게임인데 또 피부가. 자 미션지 드리겠습니다. 미션지. 주야. 어떻게 했다. 둘이 나갔냐. 둘이 나가. 자 자꾸 따라다니지 마. 귀찮으니까. 왕이 공에 맞으면 피. 경경이 왕이시겠네요. 우리 예능 왕이 왕이시니까. 예능 회장님. 예능 왕. 예능 왕. 예능 왕이라고 말하면 각 태회 최고 연장자를 일컫는 거고요. 종용이 왕이네. 종용이 왕이네. 아 난 잘 맞는데 원래. 종용이 왕과 다수 왕께서 왕 각자 하시고. 그다음에. 여기 왕이시니까 각 신하들이 보호하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왕만 안 맞으면 됩니다. 네. 왕이 맞으면 아웃. 경경 그런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. 좋아하지. 좋아하지. 아까 나설은 거 싫어하세요. 마지막 분은 아웃이 안 됩니다. 마지막 분은 끝까지 보호할 수 있어요.